너무 예뻐. 나는 나보고 사러 앉아. 잘 어울려. 그런 거 샀다고 너 보여주는 거야. 겨울에 그거 입으면 진짜 안 추워. 그러니까 나 신청한. 아직 가만있어 봐. 언니 진짜 예쁘다. 뭘 색깔하고 잘 어울리네? 왜 찍어. 아 잠깐만. 아니 V자 해. 이거 새로 나온 유니폼이야? 적금 옆모습으로 찍을게요. 옆모습. 너무 예쁘다. 이거 77이야 뭐야. 77. 77? 옷이 되게. 살 빠져가지고 옷이 엄청 커 보이네. 한턱매라 진짜. 어우 짜증나. 너 예뻐. 찍을게? 아니 진짜 웃게?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. 저희 지금 기수했어요. 기수했는데 지금 여기 저희 동복이 나왔네요. 제가 살이 쪄가지고 기수가 엄청 큰 거 있어요. 한티수 큰 거 주문했어요. 지금 저희 크리에디가 동복이에요. 동복은 뒷모습. 요거는 앞모습이에요. 앞모습. 색깔이 예쁘죠? 여기 뒷모습. 요거는 두 분이 저한테 주신 오색 마삭줄이에요. 오색 마삭줄. 예쁘죠? 오지고. 30개고. 50개고. 50개고.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.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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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안되서 조심하세요. 안녕. 안녕.